지니키즈 공주님 발레 수업 어머, 예뻐라 투가라는 화가가 그린 발레 그림들이에요 우와 어머, 예뻐라 5.2년 같아 발레를 하면 자세도 좋아지고 몸짓도 예뻐지죠 자, 공주님들 발레 의상으로 갈아입으실까요? 레오타드 치마 타이즈 슈즈 머리 장식 발레의 기본은 유형함 자, 우선 몸을 풀어봐요 이렇게 이렇게 1.2.3.4 1.2.3.4 허리 반드시 펴고 고개 세우고요 어머, 공주님도 따라 하셔야죠 몸을 쭉쭉 펴봐요 뽀잉 발끝을 쭉 뻗어 뽀잉 플렉스 발끝이 하늘을 보게 플렉스 발레의 기본 동작만 잘 익혀도 멋진 팔레리나가 될 수 있죠 발과 다리의 기본 동작을 배워봐요 한 번 더 좋아요 이번엔 발동작을 해봐요 1번 자세 2번 자세 3번 자세 4번 자세 5번 자세 아, 우리 공주님도 잘 하네요 잘 모르는 동작 있으면 눌러보며 따라 해요 이제 어떤 동작이든 할 수 있겠어 아, 가르친 보람이 있네요 다음 수업까지 연습 많이 해와요 하하하하하 플话 플루시 고사리 ibrjoint 엔 엔 엔 엔 엔